풍부한 영양소 완두콩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를 포함한 필수 영양소와 철, 망강과 같은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높은 섬유질 함량 완두콩의 섬유질은 소화기의 건강을 지원하고 배변을 조절하며 건강한 장래 미생물 군집에 기여합니다. 단백질 공급원 원두콩은 좋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근육 회복, 성장 및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돕습니다. 항산화 특성 원두콩에는 플라보노이드 및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혈당 조절 원두콩의 섬유질과 단백질은 안정적인 혈당 수치에 기여하여 당뇨병 관리에 적합한 선택이 됩니다. 심장 건강 지원 원두콩은 섬유질 함량 덕분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중관리 원두콩에 함유된 섬유질과 단백질의 조합은 포만감을 주어 체중관리 및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헛배부름 원두콩에는 특히 대량으로 섭취할 경우 일부 개인에게 가수와 복부 택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양억제 성분 다른 콩류와 마찬가지로 원두콩에는 철분과 아형과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억제할 수 있는 피트산염과 같은 항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일부 사람들은 원두콩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경증부터 중증까지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